블랙리스트를 만든답니다. 그런데 한 회장 이름이 거론됐다는 얘기가 있어요. 검찰에서 실금된다. 국세청에서 실금된다. 그거 장마철 소나기처럼 늘상 있는 일 아니요. 소나기에 떠내려고 할 만큼 내 집 부실하지 않아요. 뭐 이런 일로. 예, 예. 저 만큼 봅시다. 나도 안 비서 노상덕 지검장 이번 주지 우리 약속 잡아야겠다. 아 그리고 말이야 정세로 그 놈 아무래도 찝찝해. 내가 봐야지 안 되겠어. 다시 찾아보겠습니다. 내 쪽에서 더 수고할 게 뭐야. 지발로 직접 찾아오라고 해. 내가 그 할머니 그게 그 놈 약조만이야. 이거 봐요. 이거 봐. 이거 왜 다 가져가는 거야? 이거 좀 놔줘. 이거 봐. 이거 좀. 간대. 내가 세상을 잘 몰라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난 정말 하나도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막 내쫓아도 되는 건 거야? 나라에서 뭐라고 하네? 대단한 손주님들 덕분이죠 뭐. 이건 편지입니다. 정세로 만나면 꼭 좀 전해주세요. 이 집 떠나면 내가 어떻게 세로를 만나? 우리 세로 집에 오고 싶어지면 어떡해.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. 여기가 우리 집인데. 아 그거 빨리빨리 좀 합시다 거. 아 이거 봐. 이거 봐요. 아 이거. 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. 나 이런 거 필요 없어. 야 너 잡으려면 터치지 인마. 새끼 부끄리게 잡혀줄래. 가면 가면 뭘 할 수 있는데. 너 지금 가면 다 깼지 인마. 자 할머니 내가 꼭 챙겨. 알아? 그러니까 참아. 세로야. 형이 저번에 실수한 것 같다. 2억 받고 거래한 거 내가 한 태호를 더 자극시킨 것 같아. 지가 먼저 밟았잖아. 밟혔는데 그럼 꿈틀도 못해. 너 당한 일 크다. 근데 네 상대는 너 강하고 비열하다. 너 강하고